얘들아 이제 우리 마을 돕기대장을 뽑을 때가 됐구나 저요 돕기대장은 당연히 천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랬구나 그럼 이 자전거는 천재에게 주마 천재야 어차피 타봐 타볼까? 좋았어 천재야 왜 그래 천재 넌 왜그래 천재가 우리의 부화가 되기로 여기에 싸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 나의 보안 천재야 어차피 날 따라서 암흑세계로 가자 하나, 둘, 셋 벙기대장 암흑세계대장 친구들 어서 벙기대를 불러요 하나, 둘, 셋 벙기대장 벙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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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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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악의 기운이 가득하다니 예 예 아파 천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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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벙기대 천재가 블랙우먼의 부화가 되기로 개합소에 싸이 가져 뭐라고? 어쩌다가 천재가 자전거를 선물로 받으려고 우리랑 싸고 돕는 척 좀 했지 뭐라고? 못돼 천재야 한 번만 참아 천재는 원래대로 벌려와 그래 맞다 소용없어 천재 스스로 이 대학서에 싸인 일을 했기 때문에 범죄파하고 소용이 없다는 말씀 천재는 원래대로 세계로 천재야 안 돼 천재야 천재야 안 돼 천재야 친구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그슬로 천재야 돌아와 한국 외쳐요 하나 둘 셋 천재야 돌아와 자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천재 돌아와 천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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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길매 보길매 그래 맞다 소용이 없다니까 왜 이게 있느라 천재를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천재야 천재야 여기야 서부했어 적의 계약서는 틀어 천재야 원래대로 오케이! 파워! 이게 뭐야? 뭐예요? 실패한 거지? 나 실패 안 하고 있어! 나 실패할 것 같아! 범계야! 너 진짜! 범계는...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얘들아! 천재만 남으랄게 아니야! 너희들도 남을 도끼보단 자전거를 받기 위한 마음이 컸던게 사실이잖아! 하지만 이제부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끼 대장이 되기로 다같이 약속! 약속! 시끌시끌시끌시끌 와불와불와불 불안을 불안을 언제나 우승고치 활짝! 활짝! 비어다디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퀴즈풀이를 도와줄 멋진 번개맨과 공주 나와라 뚝딱 동해번쩍 서해번쩍 번개맨과 사과같이 예쁜 공주 나왔다 뚝딱 자 친구들 문제 풀 준비 다 됐어요 우와 좋아요 그럼 뚝딱아빠 문제 주세요 아빠 그럼 뚝딱이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어딜 가려고 저 용돈 저금 알아요 잠깐만 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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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출소 슈퍼마켓 주민센터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우리 뚝딱이가 저금을 하려면 저 네 군데에서 어느 곳에 가야할까요 와 여기 예쁜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은 뭐죠 은행 와 은행 그래요 과연 정답이 맞는지 정답 보여주세요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린이 와 1번 은행 정답입니다 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체세린! 체세린! 세린이 친구! 세린 친구 참 잘했어요! 우리 모두 박수! 박수!